동물이 포식자에게 쫓길 때 느끼는 공포 감정이 뇌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미국 워싱턴대와 가톨릭 관동대 의대 공동연구팀은 포식자를 모방한 로봇을 이용해 쥐의 뇌 속 신경세포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결과 포식자 로봇을 맞닥뜨리는 등의 상황에서 공포와 관련된 편도체와 전전두엽 변연전 영역이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쥐가 멀리 있는 포식자 로봇을 봤을 때 이 두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불안과 병적 공포증, 공황장애 등의 증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